음 올라가야 되는 창을 누르고 괜히 뒤에 있는 거울 안을 쳐다보지 그 순간 문이 열리면 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헛기침을 해 어디로 가나 버튼을 눌러줄게 대답이 없는 걸 본 이 꿈인가 아 맞다 겉으로 얘기한 적 없지 넛을 가리네 안정된 공간에서도 낯을 가리네 한정된 공간에서도 숨을 참아 볼까 아니면 그냥 걸어갈까 누가 보면 정말 싫은 사람이랑 있는 줄 알겠네 의미 없이 마주치던 사람들 괜히 올라가는 숫자만 쳐다보지 그 순간 문이 열리면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헛기침을 해 어디로 가나 버튼을 눌러줄게 대답이 없는 걸 본 네 꿈인가 아 맞다 겉으로 얘기한 적 없지 넛을 가리네 안정된 공간에서도 넛을 가리네 안정된 공간에서도 넛을 가리네 넛을 가리네 안정된 공간에서도 알아두 어쨌든 앙 прок단 공간이야 알아두 지금 감사합니다.